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의무감 때문에 주일미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났습니다. 지난 4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반 아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형형색색의 우산이 성베드로 광장을 뒤덮은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별한 부활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미사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사가 결코 의무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걸 시작된 소자에 대해서 설명이 좋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실리하다. 신앙인들의 유니아에 참여하십시오. 신앙인들의 유니아에 참여한 전부터에 참여하십시오.